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대학 진로와 적성 근데 저는 해외 대학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조금 더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진로 쪽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항상 모든 것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나 경제나 심지어 교육도 모든 리더 하시는 분들이 미국 교육을 영향을 안 받으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대학 과정 바뀌는 거에 대한 주체하신 분도 버클리 대학교에 박사학을 수학을 하신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한국적인 토대에서 문화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그것을 상황화라는 단어로 Contextualization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문화와 그 나라의 경제 또는 사람의 인식, 교육 수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통 많이 어떻게 보면 적용하고 개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겠죠. 교육에 대한 이론, 경제에 대한, 경영학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은 볼 텐데 이것을 좀 보면 내용을 보면 변화된 2022 해외대학의 트렌드 및 전공선택 이건 되게 센스립한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재미없는 타이틀이 오면 많은 분들이 노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미나 키워드와 그 다음에 진로 적성, 교육과 진로의 로드맵 college choice, 그 다음에 미국 대학교 전공 트렌드 그 다음에 졸업 비율 또는 입학 비율 이런 것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슨, 가장 중요한 레슨이 무엇일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러고 난 다음에 Q&A라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학교 유튜브 보시면 몇 개 유튜브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유튜브 녹화를 해서 또는 혼자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카메라 보면서 지금도 카메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 녹화하려고 머리도 좀 깎고 여러 가지 좀 했어요. 마스크도 일회용으로 쓰니까 찍고 나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점점점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별로 기분 안 좋다가 막 이렇게 보면 카메라 보면 막 웃고 이런 모습으로 확 변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세대가 영상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가 영상화 될 거고 모든 매뉴얼 또는 페이퍼 자체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대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페이퍼레스라는 단어를 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교에 있었을 때 한 6, 7년 됐죠. 벌써 한 8년 정도. 그때만 해도 저희가 저는 입학 사장관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홍보하는 책자들이 있어요. 그럼 카달로그 있죠. 심지어는 애플리케이션 원서 있죠. 여러 가지 그냥 두툼한 걸 해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거기에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하버드대든 어디 대든 직접 제가 편지를 보내요. 그럼 제가 누군데 좀 보내달라. 그러면 그런 대학교들이 이런 패키지를 크게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원서도 애플리케이션 페이퍼로 내는 케이스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터넷 베이스 또는 온라인 베이스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자체를 하는 건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긍정과 부정인 것 같아요. 저희 교육 세미나든 어떤 세미나든 주변 학교들이 저희 학교 세미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듣고 난 다음에 척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맞지 않는 또는 잘못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오늘 녹화를 올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 만의 내용도 있고 또 모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토대로 해서 오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왼쪽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픈 도어스라는 책이죠. 이거는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미국 교육 기관에서는 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는 책을 내는데 전 세계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학생들을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학생 분포도 이번에는 몇 명 등록을 했고 또 졸업 비유는 어떻게 되고 각 주마다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오는 외국 유학생은 어떻게 되고 전공은 가장 거기서 어떻게 되고 학부, 대학원, 박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익체인지 프로그램이 뭔지라는 그런 동향으로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볼 거냐 또는 앞으로 20년 후에 거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런 예상을 이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의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할 때는 경험이, 자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쩔 때는 주관적이다 보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객관성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할 때는 기본적인 이론들 어떠한 경제학이든 또는 어떠한 의료에 관련된 의거학이든 교육학이든 신학이든 이런 학이 빠진 상태에서 경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 2단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잘못 오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밸런스의 내용은 참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트렌드, 교육 트렌드와 미래 전망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SAT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이 질문을 지금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대학들이 많이 본인들의 오픈하우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학 설명회를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애들이 다 와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들어갔던 대학들은 콜롬비아 대학교, 그다음에 터스 유니버스라는 학교 사기권 대학들이에요. 밴더빌트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 흔히 말하는 관계자들하고 채팅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은 줌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 녹화가 되는데 질문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 SAT 관련된 거였어요. SAT가 앞으로 더 할 거냐. 또는 올해까지 하냐. 그러면 많은 입학 사장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SAT는 올해 코로나로 임시적으로 옵션이지 내년은 개런티를 못하겠다 또는 모르겠다라는 대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라는 또는 어떤 SAT 또는 스탠다드 테스트라는 것은 있냐 없냐라는 걸 떠나서 학생의 수행평가 또는 학업 이해력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도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학들은 본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지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냐 안 하냐 그런 질문은 조금 우리가 배제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2년, 3년, 벌써 3년이 가까이 되네요. 2019년도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적성과 진로에 대해 했었는데 한 3만 7천 명 봤어요. 되게 많이 봤죠? 오늘의 세미나는 한 10만 명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타픽 자체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자부터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때 제가 이거 저희 학교 유튜브 있는데 별 프로그램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MBTI 또는 스트렝트 파인더 여러 가지 적성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들과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적성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승전결입니다. 기승전결의 의미를 저는 한문을 잘 몰라요. 옛날에는 저희 세대 때는 한문을 대학교 시험 때 꼭 적용이 돼서 공부를 했었는데 안 하니까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 사전을 찾아보는데 기승전결이라는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오늘의 진로 또는 적성을 두 개를 어떻게 봐야 될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키워드를 두 개로 했습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의 의미를 이렇게 사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쓸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기, 그 문제를 전개하는 것을 승, 결정적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하는 것을 전, 거두어 끝맺는 것을 결이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글을 쓸 때 문제를 제기하는, 그것이 introduction, 서론이에요. 문제를 제기. 그래서 그 문제를 승화시키는 거죠. 점점점점점 발전시키는. 그걸 어떻게 반전시킨다는 그 방법론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결정적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 포인트 또는 어떤 추천 또는 어떤 정의 또는 recommendation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전으로 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conclusion 또는 어떤 advice로 결론을 맺는 거죠. 이 지금 이 outline이 뭐냐면 오늘 저희 9학년부터 제가 12학년까지 숙제를 저는 리서치 페이퍼를 가르치고 있는데 리서치 클라스를 9학년부터 저희 학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대학, 특히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리서치 관련된 글들을 기본적으로 2년을 요구합니다. 그 2년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떠한 전공이나 어떠한 필드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리서치를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승전결의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탐구력 또는 분석력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창의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흔히 말하는 미국 대학에서는 AP Capstone이라는 단어오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Capstone이라는 것은 논문을 대학에서 관련된 논문 흔히 말하는 논문의 내용에 어느 정도 준한 그런 리서치를 경험해 봤냐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더 요구해요. 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메인스트림 미국 또는 전세계 학자들이 보통 리서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걸 한다 또는 어떠한 경영학을 한다 또는 어떠한 교육학을 한다 모든 관련된 기본적인 건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 쪽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론은 인터뷰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다 쓰는 건 있어요. 저는 박사 과정을 할 때 제가 리서치 논문을 했던 거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통계 쪽으로 거의 3, 4년을 계속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담당 지도 교수가 저는 오히려 인터뷰 쪽이 더 낫겠다 그래서 퀄리티 리서치 그러니까 질적 조사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반 통계는 양적 조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 7개 정도가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만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한 7개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죠?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 그래서 항상 프레젠테이션에 또는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침에 또는 뉴스를 딱 틀어볼 때 좋은 얘기부터 있지 않아요. 브래킹 뉴스 브래킹 뉴스 하면 대부분 자극적인 퀘션러로 시작하거나 어떤 문제. 특히 뉴스, 페이퍼, 신문 보면 첫 헤드라인이 대부분이 다 부정입니다. 뭔가 something wrong 또는 뭔가가 이슈화되는 그런 자극적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메인 퀘션링.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의 원인과 또한 문제의 해결에 그것이 뭐냐라는 퀘션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저희 세미나의 키워드가 기승전결이었어요. 문제의 관련 점에서 기승전결에서 믿음으로 본다라고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인트로 큰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적성과 진로와 거의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삶 자체는 다 문제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행복한 기억이 더 많이 나세요? 아니면 문제가 더 많이 나세요? 두 번째 질문. 우리 자녀를 키우실 때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나무세요? 또는 앞으로 더 염려된 또는 지나왔던 그 염려가 더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든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원인과 해결을 하려고 하자는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이론에서 이론이란 것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화된 적어도 이거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커먼 센스해.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커먼 그라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번째는 그 이론을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한번 다르게 적용을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이론과 이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나는 인터뷰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질문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쭉 하면서 이거 한번 작성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분석을 공통 주제 다른 점 또한 그것이 시사는 봐 뭐 이래서 대통령 선거 요즘 계속 설문조사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화로 했을 때와 또는 ARS로 했을 때와 또는 서면으로 했을 때 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랬을 때 그 주제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해결 방법론.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 의견보다는 결국은 2번을 향한 3, 4, 5가 결국은 6번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라는 단원으로 해결 방법론이 나오면서 방법론도 이렇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3번을 토대로 해서 방법론은 이렇더라. 또는 5번을 통해서 이렇더라라는 종합적인 것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urthermore questions. 결국은 앞으로의 유사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질문. 교육학은 절대로 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다음에 비슷한 유사한 이슈들을 관심을 갖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더 ING 할 수 있는 카마가 되는 것. 또는 question mark가 되는 것. 어떤 이론도 어떤 논문도 절대로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론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점이 나오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분야를 좀 더 리서치해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또는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동기로 끝납니다. 이게 오늘 저희 학교 아이들이 9학년이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생각의 관점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관점 포인트.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 숙제를 내주고 그걸 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답변하라는 그런 계속 수업을 받았던 애들이라면 이 질문을 또는 이 리서치 방법을 봤을 때 그때부터 패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맨날 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딱 쓰고 난 다음에 옆에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로탕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신호등만 보고 운전했던 그것만 봤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지난 몇 년 동안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또는 어디서 공부할 때나 부모님을 학원을 다닌다든가 부모님을 얘기할 때 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서 조금만 한 발치만 바꾸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또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 시각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 또는 외우고 단답형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문제 제기는커녕 2번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한 질문도 어렵뿐더러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 6번 이걸 어떻게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도 하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로 한 최소 5년에서 10년의 그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보니까 human growth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하죠. 태어나서 쭉쭉쭉쭉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대략 어디쯤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마크를 할 건데 나중에 이제 뭐 답변하실 편은 없고요. 어디쯤이다라면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이제 진짜 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천국 가실 것 같고 대부분 슬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영생의 소망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그 모습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2주 전에 허리를 좀 다치셨어요. 누우셔서 제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앉았다 가면 옛날 얘기를 촥 하세요. 우리 엄마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좀 찡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로. 한 10년, 20년? 앞으로 제가 이제 50, 제가 50이잖아요. 내년이 50인데 내가 앞으로 한 스노보드를 몇 년 탈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요즘은 허리가 아파가기 시작하네. 이런 것들. 자전거 타면 얼마나 탈까? 이러면서 오늘,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죠. 그러면 마음가운데 뭐가 조급함이 생겨요. 긴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답답해요. 답답해. 왜? 나는 이런 과정을 다 밟아왔기 때문에. 기성정교를 좀 더 브랙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제기와 문제의 원인에서 기는 인트러덕션 부분이죠. 서론이에요. 자, 이 서론을 삶에서 서론을 어디라고 한번 생각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서론의 인트러덕션이 어디부터일까? 그러면 대부분이 10살 미만이에요. 10살 미만. 그렇죠? 그때가 가장 이런 인성이나 또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캐릭터보드들이 빌딩된 그런 시기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중 언어가 가장 완벽하게 되는 시기라 10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살 미만. 그때 했을 때 세컨드 랭귀지 자체가 그 다음 adaptability, 갖고 오는 모든 인력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애들은 정말 빨리 외우잖아요. 저는 제 둘째 녀석 보면서 너무 놀라요, 진짜. 심지어 BTS 노래 한 번 들었다면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무서워. 그 정도로 듣고 읽고 보고 하는 것들이 그냥 스펀지처럼 팍팍 빨아들여요. 그게 언제? 10살 내외로 되는 거예요. 인트러덕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인트로는 결과적으로는 원인과 요소와 영향, cause and effect 또는 cause and factors and effect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적성 또는 진로를 본다. 그러면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슈를 보는 거예요. 적성이 이슈 또는 진로가 이슈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성의 요소 또는 적성의 원인 또는 적성에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해당한 나이에, 연령 분포도에 한번 이곳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승입니다. 인트로 부분이죠. 그러면 이론 부분을 봤을 때 또는 어떠한 common sense를 봤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쪽이에요. 거기에서 과연 이 내용들,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 내가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서로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글을 잘 쓰는 애들 보면 문제를 어떤 독후감을 쓴다 또는 어떠한 이론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A란 사람과 B란 사람의 그 의견들을 내 의견, 그 퀘셔널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의견에 비슷한 또는 어떠한 이슈들을, 비슷한 내용들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A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는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는 KBS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꾸로 대접, 반대적인 부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신문에서는 우리나라는 조중동이나 한겨레이나 이런 기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사건이 터졌을 때 한겨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관점을, 시각을 볼 수 있는 곳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적성과 또한 어떤 진로를 봤을 때 나의 관점도 있겠지만 저의 의견, 예를 들어서 저의 의견도 있을 거고 또한 다른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성경이나 또는 대학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베이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조사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석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해석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학. 어떤 문제를 터졌을 때 또는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과연 이걸 물질신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복신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소명론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신학론의 해석하는 부분이 어떻게 객관적인 주제로 분석과 주제로 나을 수 있냐. 그러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해결 방법론은 객관적과 실질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보는 건데 마지막 드린 것처럼 further more question에서는 앞으로 유사 문제에 관한 유사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질문들은 지속성과 확장성과 전문성 결국은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확장되고 더 전문화되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가면서 이렇게 제가 정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진로와 적성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이 때에 해당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기성전결에 어디쯤 계시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은 어디쯤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적성을 통해서 결국은 적성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더 지속적이고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전문성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을 또는 사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부모님들 이 기성전결을 통해서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나는 지금 꿈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얼어서 꿈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꿈이 과연 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꿈이 있다라면 어떤 꿈이세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두 번째, 나 자신을 형용사 5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이미노 그렇죠? 아름다운 또는 스마트한, 명철한 단어 또는 믿음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단어의 형용사를 쓴다라면 어떻게 될 건가? 세 번째,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관점과 삶을 변화시켜주었던 특별활동 또는 일터에서의 경험은 무엇이었나? 여러 가지 터링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어떠한 봉사활동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어떠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케이팝 댄스 같은 경우나 어떤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또는 일터에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어떤 상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를 경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 해결하였으며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나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우리 자녀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자녀 이름. 우리 아이 누구는 지금 또는 지금도 꿈이 있는가? 우리 자녀를 다섯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했겠지 않습니까? 무슨 걔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을 바껴준 그 생각을 바껴준 그 순간들이 과연 또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렸던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이거를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진화된다면 미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꿈이 계속 있는가? 앞으로 다섯 단어를 나는 계속 가질 수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더 해결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나는 누구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미래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질문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내가 어려서부터 기대했던 직업이었나?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못할걸요? 저는 제가 오늘의 이 순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좋아하는 했지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시키셔서 했죠. 교육학을 하라는 것도 나 교육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흐름에 그냥 끌리면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 목표를 위해서 내가 교육학을 하고 어떤 특정 목표를 위해서 내가 신학교 가서 막 출연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정에서 제가 저를 발견을 했었어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또는 앞으로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와 우리 자녀들의 기대가 과연 이 1번 그 퀘션에 과연 적용이 계속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 안에서도 두 번째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나의 평생 직장으로 생각 될 수 할 수 있나 평생 직장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는 큰 이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면 미국도 평생 직장 특히 교수 대학교 교수는 평생 직장 없었다는지가 꽤 됐어요. 돈 더 많이 주면 또 그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어떤 환경 도와주면 그쪽으로 가고 이런 관절은 꽤 됐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퇴사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지금 은퇴하시면 지금 뭐하고 싶으세요? 또는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불안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과 많은 사람들이 손하고 있는 일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요즘 센시티브한 단어 아닙니까 원자재 환율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또 뭔지도 모르겠어요. 희한한 가상공간 Earth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에 한 달에 3억씩 번다는 애도 있고 그것도 중고등학교에 가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불안해요. 왜? 내가 모르는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죠. 남은 다 하는데 남은 주식도 하고 남은 부동산 투기도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뭔가 조금 도퇴되는 느낌? 뭔가 흔히 말하는 경쟁에서 밀리는 느낌? 이거를 그대로 우리 자녀한테 적용해보세요. 쟤는 저것도 하고 쟤는 저것도 하고 쟤는 저것도 하는데 우리 애는 이것도 안 해. 쟤는 학원을 일고 8개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는 1개 2개밖에 안 돼. 쟤는 SAT 점수가 저렇게 높고 있는데 우리 애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랬을 때 어떠한 마음을 아이와 부모는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메타버스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 해결됐다고 다음에는 이런 이슈가 또 없을까요? 다른 제2의 메타버스나 환율이나 또는 비트코인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2021년 학년대 학력 우리나라죠 이게 지금 학력 인원 감소에 따른 폐교예요. 지금 봤을 때 대학 입학 정원은 2018년 기준인데 대학 신입생 수에 비해서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폐교가 대학이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 수도권이 더 확장되는 거 아세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양재동 가면요 진짜 장화 신고 다녔어요. 제가 저는 제가 있었던 데가 흔히 말하면 대치동이었는데 그 주변에 학교들이 막 생기때였었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일원동에 지금 삼성병원이 있었죠. 아예 또 생각나요. 저 학교 때 삼성병원이 덜렁 생겼어. 대모산에 딱 보고 난 다음에 여기 무슨 병원 있지? 그래서 그 막 개천 대모산에 흐르는 개천에서 개구리 자꾸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로 갑자기 삼성병원이 생기리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 세종고등학교라고 생겼는데 거기는 장마가 내리면 장화를 안 신으면 학교를 못 갔어요. 비가 내리면 거기는 1, 2층이 잠수가 됐어요. 잠실 완전 개뻘했어요. 양재동 양재동 진짜 말죽거리 개뻘 지금 어떻게 됐죠? 천지가 개벅된 그런 세상을 살아온 그래서 가끔 친구들 만나면 진짜 가보면 길을 모를 정도로 변한 건데 그 와중에 보내면 점점점점 이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든가 두 번째 외국 학생을 더 받든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현실이에요. 그럼 현재 인구 추계가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교회는 더 걱정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출생 사망이 인원해서 사망이 더 많습니다. 출생보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죠. 유초등고등학교 수익세 보세요. 인구가 더 줄으면서 다문학생은 더 많이 늘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진국의 전적인 트렌드 흔해 형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백인들은 줄지 오히려 유색인 정도는 더 늘어요. 스페니시 히스페니 쪽이나 또는 흑인 쪽이나 아시아 쪽 이민자들은 더 많이 늘지 백인 애들은 조금씩 더 준다라고. 그래서 큰 메가 시리 같은 데 가면 백인들은 다 빠져나가 있어요. 다 빠져나가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인구 줄잖아요. 하지만 점점점 수도권 쪽으로 몰리면서 지방대학들이나 지방도시는 점점 더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봤을 때 교육 자체는 점점 줄지만 대학원들은 더 는다. 저는 이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 전문성을 더 요구한다는 것. 전문성. 대학원 쪽으로. 학년 인구 자체가 봤을 때 저희가 마크한 그것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인구 절벽으로 돼서 이제는 국내 대학을 죄송하지만 못 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해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못 가? 안 해요. 대학 다 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힘든 거지. 그렇죠? 경쟁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회 수도 줄지만 인구도 줄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회들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있으면 현재 교회가 특히 대형교회들이 잘 갈까? 잘 갈 수 있을까? 유지가 될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앙교육에 대한 약화도 있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수준이 떨어지고 비교적 교육에 학교에 영향도 있다라고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더 많아지죠. 우리나라. 이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은 점점 많은 게 몽골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이런 쪽으로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들은 제가 이거 몇 년 전에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나라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단어 쓰죠. 인터내셔널제이션과 글로벌리제이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면 인터내셔널제이션은 무역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글로벌제이션은 문화와 경제와 정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 글로벌리제이션 자체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묵기구는 그때 당시부터 2010년부터 벌써 대학이 살아는 또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 학생 외국 학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게 아니니까 더 랭킹 중심 또는 어떠한 평가를 잘 받으려면 영어에 대한 논문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 조치를 늘려야 된다고 해서 EMI라는 Medium Instruction 라는 것을 장렬을 했어요. 지금은 졸업 필수 조건 또는 의무적으로 되죠. 심지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지금도 100% 거기에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대 고대 서강대도 30% 40%씩 매번 올려요. 제가 4년 전이었나 5년 전에 서강대 저기 송실대 이런 데를 가서 들어보면 수업이 필수로 영어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물론 교양 필수 졸업 필수 관련된 거지만 근데 거기서 정말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영어에 좀 편안했던 애들이 많고 영어가 힘든 애들은 그냥 가서 자더라고요. 자고 또 교수님들은 터치도 안 해. 그렇게 하는 케이스 참 많았는데 이걸 왜 하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현재에 있어요. 돌아가서 우리가 봤을 때 나는 지금 꿈이 있는가 형사 다섯 단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가 나는 어려웠던 어려웠던 순간을 어떻게 고프게 했느냐. 이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대학교 에세이 질문입니다. 재밌죠? 대학교 에세이를 쓰는데 나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 다섯 단어로 한번 써봐. 심지어는 추천서를 쓰시는 선생님도 한번 이거 써보라고 이렇게 나와요. 더 나아가서 가장 질문들이 뭐냐면 너 SAT 몇 점 만에 써서 질문을 안 해요. 너의 삶을 변화시켜줬던 너가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그 전공 또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어떤 계기로 이거를 갖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는 무엇을 공헌하고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650자로 한번 써봐. 또는 450자로 써봐. 이렇게 쓴다라는 지금 거의 한 1시간을 인트로를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복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사전에 보면 앞으로 진로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한자로 봤을 땐.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진로는 career career and occupation undertaken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he person's life and with opportunities for progress 영어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일생의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고 발전의 기회가 있는 직업 자 키워드 뭐든지 핵심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그 핵심 키워드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를 시켜야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한 게 어떤 글을 읽었을 때 특히 문제의 그 퀘셔널을 봤을 때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봐라. 문제를 봤다가 다시 키워드를 보는 거죠. 계속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로는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로 봤을 때는 a significant period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인데 어떤 기간이냐면 opportunities for progress 앞으로 전진되는 과정의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진로라는 뜻은 지금 마침표가 아니에요.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completion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적성을 얘기합니다. 적성에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은혜 받았어요. 맞을 적 성품성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마음 심자인데 성품성이 우리 볼초 이걸 섹스라는 단어로서 보통 남녀와 여자이고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마음 심 마음과 나을 생 생 자를 해갖고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독립된 인간이다라는 것이 생 인간이란 뜻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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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단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는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섹스란 뜻이란 거예요. 성 독립된 인간이란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적성을 한다는 것은 그 맞는 그 필드에 가서 독립된 그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적성이라는 것입니다. 적성 그 맞는 패탄 본인이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그러면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능력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 사람의 특성 중에서 적성은 개인이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자 키워드는 알맞은 핏 두 번째 포텐셜 잠재력 이란 뜻입니다. 오늘 개념을 봤습니다. 적성과 진로에 대한 개념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기질에서 성격에서 과연 알맞는 그 분야는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더 포텐셜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필드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적성과 또한 진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봤는데 이전에 제가 Common Core State Standard 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교육과 진로의 로드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오늘 말씀드린 Common Core State Standard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CC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지 부시 때는 기본적으로 아동 낙오 방지법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했어요. 시험에 와서 좀 더 많은 성향을 결과를 어치먼트 자체를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갔는데 오브마 정부 들어와서는 과정 중심으로 학생 성공으로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Reduce the burden of the testing 결국 시험 자체를 많이 줄이고 숙제를 좀 줄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더 Promotes the Local Innovation and Invest in What Works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창의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해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Common Core State Standard입니다. 현재 미국의 50주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2주가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각 주마다 영어, 수학 모든 과목들이 다 교과서가 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어,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 다릅니다. 각 주마다 Science도 다르고요. 각 주마다 History도 달라요. 왜 다르냐. 주마다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공통적으로 통합을 시킨 게 바로 영어, 수학이에요. 그리고 우선 그 관점을 어디다 통합을 시켰냐면 이거 많이 찰떡보셨을 거예요. 바로 Forces 라는 단어 영역이 총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그 4시를 쓰란스죠. 그것도 Critical Thinking Skills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이거 나중에 제가 브라이크다운 다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Course Object이 있어요. 그 안에 Course Object 그런 주요 과목들 주요 분야들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 또는 글로벌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fe and Career Skill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부를 하면서 진로와 그 삶에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할 적성은 무엇인지를 또 여기서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정보와 미디어와 기술의 실력도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Common Core State Standard 많은 분들이 Common Core State Standard 우리도 해요. 우리도 흔히 말하는 택시북 쓰고 있어요 라는 단어를 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단순히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걸 기준해서 Standards and Assessment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할 거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C를 배웠고 Life of Career School을 했었고 어떤 미디어를 인포메이션을 배웠는데 그 학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데이터로 분석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잘해. 그래? 그럼 스포츠를 어떻게 평가할 건데? 수학을 잘해. 어떤 기준에서 할 건데? 무슨 기준에서 할 거냐는. 두 번째는 Curriculum과 Instruction.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Curriculum과 Instruction 자체는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교실 수업에 적용할 거냐 단순히 이것을 그냥 완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노베이션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4C가 적용되는 Curriculum으로 만들어서 승화될 건지 Professional Development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직업과 Learning Environment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환경 자체를 학교와 심지어는 일터 심지어는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승화시키는 발전시키는 그 Curriculum 자체 또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바로 Common Core State Standard 라는 것이에요.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Common Core State Standard 웹사이트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걸 쉽게 해석을 해봤어요. Common Core, CCSS Common Core State Standard 라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 직업 및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일관된 학습 목표를 제공한다. 자 키보드가 뭐죠? 이 교육 시스템은 대학이 직업이 그 다음에 삶을 준비하는 데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냥 1학년 때 또 유치원 때 와서 그냥 영어 달달달달 잘 외워서 잘 말하는 또는 수학을 잘 풀어갖고 성적 잘 받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관된 학습 목표를 정한다. 그래서 CCSS는 학생들이 각 학년 수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모든 학부모와 교사가 학습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준인지를 6개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포인트예요. 연구 및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기승전결에서 승인이 나왔었죠. 그게 뭐였어요? 데이터 기준이었어요. 기준.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적성을 또는 어떠한 진로를 얘기할 때 단순히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 단순히 열심히 해서 하버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아이들도 이성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와 영향과 그 기반으로 너는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서 이해가 안 가지만 점점점점 그것을 들을 때 본인이 경험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숙지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학 및 직업 기대치에 부합해야 되며 현실적이라는 거죠. 엄격한 내용과 고차단적 사고력을 통한 지식의 응용을 바탕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Application here Based on the rigorous content and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through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한국 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때 한 반에 65명 했어요. 저희 때 초등학교 때는 17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 국민소득 2만 물도 안 됐습니다. 저희 때 학교 건물 시설 별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비교 대조를 해보면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어떻죠? 좋아야 돼요. 훨씬. 그러면 결국 outcome 결과물이 훨씬 나아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족도예요. 행복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30년, 40년하고 지금 어떻게 다를까요? 다를 차이가 어쩌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경쟁력이 더 세지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지금 연대 국문과에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보통 들어와서 애들 글 쓸 때 세 문장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 생각의 이 모습은 절대로 시험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달달 오해가지고 저희 학교 아이들 보면은 죄송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라고 질문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샘플을 달라고 저희 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았어요? 껍득하면 저 이거 글 쓰라고 그러는데 샘플 좀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거대로 하겠다고 저는 처음에 묶었을 때 샘플을 달라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질문을 거의 안 하니까 알고 봤더니만 백지장에 만드는 그것이 너의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기준은 있죠. 기준은 인스트럭션 자체는 근데 그거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실패해보고 막 이런 게 막 다친 거 되는 거죠. 응용한다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 절대 되지 않습니다. 5번 감정과 교육을 바탕으로 구축 강점과 교육을 바탕으로 구축한다. 여섯 번째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 및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다른 상위 국가로부터 정보제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특히 미국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특별할 때 활동했던 거 대학교 가서도 할 거냐고 물어봐요. 지금 여기 관심이 있던 분야를 대학교 가서도 할 거냐고 봉사했던 것들을 대학에서 할 거냐고 물어봐요. 왜? 이 친구는 우리 학교 와서도 공헌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공헌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가 1번에서 5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라지 결과적으로는 전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승전교를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이 내용에서 과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그러면서 이것을 적성과 진로 나이 아까 봤던 도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부모님의 학교의 자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 다음에 거기에 기준점을 스탠다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신뢰되는 데이터에 의하면 각 표준을 숙단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대학 직업이 삶을 통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분야 수학 분야로 나와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제가 조금 이따 차이처로 만들었을 때 K25 Middle Grade 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미국 교육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교육학을 보통 유초등, 고 대학까지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5학년으로 자르고요. 유치원부터 8학년으로 자르고요. 유치원부터 12학년 고등학교까지 자르고요. 그 다음에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학으로 나눠요. 총 4분야로 나누는 거예요. K25 K28 K12 and Higher Education 왜 그러냐 배움의 과정에서 지식의 습득 인지 늑득 사회의 습득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어는 기본적으로 Reading, Writing, Speaking, Language 지금 현재 Common Core State Standard 저희 학교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쉽게 얘기하면 Reading은 Covered Analysis 쉽게 얘기하면 정보 Information이나 어떤 Literature의 이해력 부분 Writing 부분은 어떤 내러티브냐 또는 어떤 설득력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Speaking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력 부분이냐 전달력 부분이냐 다른 사람과 통화력 부분이냐 Language는 어떻게 사용할 Grammar, Punctuation, Vocab 이런 것들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Writ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말 잘하고 단어 잘 쓰고 Reading은 잘하는데 이게 정리화가 안 되는 그 모습은 결국은 Writing인데 왜 결과적으로는 문제의 이석을 다 뭐를 알고 있지만 그걸 정리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순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논리적인 부분이 Writing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금 K25에서 배우고 Middle School에서 배우면서 수학도 수학도 단순히 연산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7번, 8번이 문제를 문제를 보는 것이나 어떤 구조로 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반복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응용적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영어 수학의 Common Core State Standard 가장 포커스하는 게 바로 이 Forces인데 사고력, 창의력, 혁신력, 협동력, 전달력 이 네 가지를 가장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특히 미국 대학교들이 인재 양성에 가장 포커스를 이거 한지 벌써 25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나요? 한 15년 이상 되는데 벌써 된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대학교, SAT도 모든 다 포커스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진로 적성도 모든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미국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연준 올리면 기준치 올리면 우리라도 올라가야 돼요. 지금 금리 올린다고 난리인데 그럼 미국이 올리니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글로벌은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인재상은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어떤 사고력 아까 보셨죠. 분석 해석 어떤 데이터 근원 그다음에 그 안에 창의력과 혁신력과 혼자 할 거냐 또는 같이 할 거냐 어떻게 전달할 거냐 전달력이 되게 이게 결국은 IT 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아까 코어서브제는 단어를 썼죠. 이 코어서브제 영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영어와 수학과 과학은 노란색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커먼코어 스티트 스탠다드는 포리어 맹기지 외국어 시빅 윤리 그 다음에 그러면 정치 경제 Art History and Geographic 이 단어가 쓰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전인격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는데 전인격 교육 자체가 코어서브젝트와 함께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이 전인격 교육 커리큘럼에서 요구하는 기본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요구하는 이역니다. 연도 영어 4년 수학 4년 과학 2년 또는 3년 맥시멈 4년 전공에 따라 그 다음에 역사 2년 3년은 기본 또는 맥시멈 4년 전공에 따라 그 다음에 Foreign Language 스페니시로 할 건지 차니시로 할 건지 또는 크리안 할 건지 Japanese 할 건지 이거에 따라 기본 2년에서 3년 그 다음에 이거는 Art나 Choir 들어가고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Research Class Writing Class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대학교들이 저희가 성적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거예요. 과연 이 학교는 영어를 몇 년 했는지 수학을 몇 년 했는지 과학을 몇 년 했는지 전공에 따라 이것을 통해서 이 학교는 수준이 어떻다 또는 수학을 했는데 그냥 수학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과목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했는지 그렇죠? 또는 일반 역사를 했을 때 세계 삼아 한 건지 미국사 정치사 할 건지 유럽을 할 건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수준을 본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그 학생들한테 내면서 그 학생들이 평균 점수와 스탠다이 테스트가 같이 가야지 그래야지 그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SAT 전부터 잡았다고 해서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초등학교 시수예요. 지금 영어가 매일 두 시간씩 이에요. 수학은 매일 거의 한 시간씩 과학도 거의 일주일에 한 시간 거의 네 시간씩 들어가니까 체육도 네 시간 코리안하고 바이블 아트 있는 건 두 시간씩 체육 수업이 지금 저희는 되게 많죠. 난타까운 건 뭐냐면 11학년 12학년 때면 체육 수업은 성적표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제출하면 걔네들은 빼버려요. 그래서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나마는 체육을 A 받았는데 거기서 점수를 깎이네. 중학교도 저희 갔죠. 거인대학교 역사만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얘기하는데 한국어가 힘든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세계사로 돌려야 될지 영어로 돌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로 여기 지금 현재 유치원부터 5학년에 소속된 자녀를 두신 분도 있을 거고 6학년부터 8학년에 되신 분도 있을 거고 9학년에 12학년에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는 벌써 고등학교 늦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또는 우리 학교가 지금 애가 일하는 얘기 때문에 멀리 남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아이는 아이는 어른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내일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까 프로그레스 그 성장에 잠재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게 어떻게 진로와 적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도 진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지혜로 정말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초등에 5학년 때까지 이 부분을 가장 사회학자 특히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들었어요. 사회 흔히 말하는 이모셔널 감성 지수의 성장이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엄마 나는 누구야 나는 남자야 여자야 또는 나는 누구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아들 나는 누구의 딸 그것이 정점을 찍는 내가 3학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학년 그러면서 자기관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자기관리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자기관리를 안 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여기 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셀프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소셜 인지 사회의 인식 관계술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초등 때 학교 갈 때 제일 먼저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학교 재밌었어. 행복했어. 얼마나 학교 가고 싶어. 그 사회성을 제일 먼저 인지하는 그 시점이 초등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 죄송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냈던 우리 부모님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아이가 조금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목에 힘주시지 마세요. 이건 제가 카메라로 내려고 얘기하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중에. 그때 조금 한다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다 똑같아요. 거꾸로 영어 못한다고 중력 들지 마세요. 공 못한다고 중력 들지 마세요. 아이도 많이 남았어요. 심지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6학년, 8학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때는 조금 더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책임감의 결정력과 함께 적응력으로 들어가요. 사회성. 이때는 4천 개 들어가죠. 감성 변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몸도 변하죠. 그러면서 자아천군조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부모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워요. 협력은 커녕 자기 중심으로 더 가요. 이런 것들이 자아천군조로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를 보고 계시하고 그때부터 어떤 해결을 하게 되면서 성숙도로 9학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학년 치면 심지어 대학교 최근에 대학교 몇 명 인터뷰를 카운슬러를 해줬는데 대학원 준비하려고 하는 애들이 아 참 어떻게 고등학교 별 차이가 없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만큼 저도 늙은 거지. 고등학교 애들 보기를 애처럼 보니까 대학을 가도 챙겨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술 친밀성 고등학교 가서는 탄력성 리즐리언스라는 것은 탄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거기에 적응을 탁탁하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과 정신 돈을 떠나서 어떤 혁신 어떤 진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성 다문화 공감성 이 맨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부터 저 끝까지가 대학교 에세이가 똑같이 연결돼요. 똑같이.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사회성 다문화 공감성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것이 적성과 진로와 똑같이 가요. 지난 22년으로 제가 대학교 애들 지금도 원서 쓰지 않습니까? 에세이 쓰고 있고 질문들이 거기서 변하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어떠한 몇 점 받았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누구냐 내가 속한 사회는 뭐냐 거기서 뭘 했냐 뭘 할 거냐 더 나아가서는 너는 타인을 어떻게 볼 거냐 너가 갖고 있는 그 혁신은 뭐냐 특히 스탠포드나 이런 큰 이만 IT 쪽에 있는 스탬 쪽에 있는 데는 그쪽에 더 질문 더 많이 해요. 더 많은 질문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커먼코 스테이 스탠다드 자체는 지금 현재 이걸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프 앤 커리어 스킬 자체를 봐요. 그러면 제가 라이프 커리어 스킬 자체를 이걸 전인격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저는 이게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끼케어 업데이트밖에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학업의 전인격 분야 그래서 비주요 주요 감옥 비주요 감옥 열심히 하라는 우리 부모님 중에 학원 많이 보내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지 마세요. 진심으로 학원 언제 보내준 특히 SAT학원 토플학원 이거 제가 예를 들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감기 콜락콜락하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약 줘요. 근데 그 약을 많이 먹으면 내 몸이 흔히 말하는 이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죠? 그 이미지에이션 시스템 자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약을 더 센 걸 먹어야 돼요. 더 센 걸 먹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10kg짜리 들었어. 근데 15kg까지 들고 싶어. 근데 내 몸으로 안 돼. 그래? 그러면 15kg를 할 때 근육의 팽창과 동기부여가 생겨?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올려져요. 그 순간 5kg를 둘 수가 있어. 그러면 내 근육이 인지를 하죠. 내 몸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몸이 아프죠. 근육이 팽창됐으니까. 그러한 다음에 그렇게 운동을 하면 15kg부터는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움 스팟 흔히 말하는 퍼스널 트레이러가 필요한 거예요. 학원의 개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 사원 개발되는 거 보니까 학교가 있으면 학원가가 생겨된다는 개념이 있더라고 부모들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든지 모르겠어요. 왜 학교가 있는데 학원이 꼭 생겨되나? 학원은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kg에서 5kg 넘길 때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점에 준비가 난 애들이 가서 5kg를 딱 경험하면 그건 확 넘어갑니다. 그런데 10kg도 못 들은 애들한테 10kg를 주면서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못하죠. 학원의 개념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학생이 합의하에 이 기간에는 이 정도의 엑스트라 서포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동기도 없고 또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남이 하니까 남이 들어보니까 한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돈을 절대로 잘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교육에 있어서 돈은 쓸 타이밍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쓸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 졸업생 한 명이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몇 주 전에 버클리 갔어요. 그다음에 한 녀석은 과학에 대해 갔죠. 제가 가끔 애들 얘기를 해요. 야 너 그 학교 친구들 많이 사겠어? 너 출신들이 어디야? 항상 저 질문해요. 어디야? 그러면 웃으면서 민족사관학교요. 그다음에 서울외국인학교요. 또는 YSS 채드윅 제가 딱 한 마디예요.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돼. 왜? 우리 학교가 뭐 작다? 아니야. 거기는 5천만 원 4천만 원 낸 학교 졸업했다. 그게 아니야. 너의 수준은 그 정도 된 거야.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긍지를 가져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을 쓸 타이밍이 지금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다. 돈이 많아서 뭐 초정보 때 몇 천만 원씩 쓰는 건 상관없죠. 근데 진짜 쓸 타이밍이 있어요. 대학교 때 또는 대학원 때. 그때 돈을 아끼라고 저는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교 분야의 창의성 탐구성 사고력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인성과 사회성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디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그러면 딱 한마디 해요. North or South. 절대로 코리아 나라를 한 번에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North Korea 그러면 다들 핵으로만 보죠. 그렇죠? South Korea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 요즘은 K-POP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 자체가 소속된 나 자신과 소속된 공동체를 보고 그다음에 공립 사립 교육기관 이걸 왜 보냐면 우리가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인격 교육에서 자기를 설명할 때 꼭 주류를 나왔을 때를 좋아한다라고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그 곳에서 어떻게 내가 했는지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 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반 한 명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명을 저희가 선생님들에 다 달라붙었어요. 이런 학교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 명이 힘들죠. 그렇죠? 혼자 공부했잖아요. 반 친구가 없는 거죠. 졸업여행도 못 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이번에 스키장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봤을 때 너 대학 원서 에세이 되게 좋아할 거다. 왜? 한자 혼자 코로나에서 그것도 혼자 해갖고 지금 거의 에세이 천하백 넘어요. GPA 활동 할 거 다 했어요. 뮤지컬 지난 8년간 한 번 다 빠지고 했어요. 대학이 안 좋아할까요? 얘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 힘듦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공헌했던 아이오. 그러면 그것이 전인격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답이 뭐냐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장점을 극도화시키는 것이 학생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삶에 있어서 어딜 커도 항상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에 있었을 때 어쨌든 20평 또는 더 작은 평소에 살 때도 있고 50평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승화시킬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전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공은 무엇을 할 거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넘어갈게요. 4번 볼게요. 아카데믹스 스플이처러리 문제 해결과 거기에 대한 공헌은 무엇인지 프로그레이션 어치먼트 컨트리뷰션 결국은 그 과정과 성취와 공헌은 무엇인지 라는 단어를 항상 홀리스틱 흔히 말하는 전인격 교육의 라이프에 교육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C나 나눴었을 때 이 C4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전인격 쪽하고 상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세이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아카데믹 에세이 문제 해결 에세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에세이 그 다음에 본인이 어디에 특정 가입된 에세이 그 다음에 자기가 정체성은 무엇이고 역사는 나 스스로는 철학은 무엇인다는 에세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언제 나와? 전체적인 그런 교육에서 신앙 교육이든 어떤 전인격 교육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리산을 가죠. 이번에는 올해는 가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을 갈 때 보세요. 나이가 드시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달라요. 산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갈 때 같은 산을 봐도 같은 동네를 봐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느끼는 성숙도가 관점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꼭 필리핀만 가냐? 아니에요. 제가 저분도 말씀드려요. 우리는 미국도 갈 줄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일본도 가야 되고요. 선진국도 가야 돼요. 가서 선진국의 장점도 보지만 그 안에 물질로 인한 우상 숭배나 타락의 면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처럼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원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억셈터스 레이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탠포드가 있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약 대략 5.2% 또는 스탠포드가 4.7%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아까 제가 전입교육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어드미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려야 하세요? 하버드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학교들이 기준으로 삼아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학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처럼 미국이나 해외 대학 특히 이런 대학의 가장 기준점은 특히 아이벨 리그 특히 서울 하버드 대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원서가 와요. 한 4만 명 이상이 와요. 그러한 다음에 커뮤니가 있어요. 커뮤니에서 그거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대략 2천 개 정도로 줄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이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자 이게 포인트예요. 영역들이 있어. 영역. 에세이. SAT 점수 GPA 그 다음에 동문들 인터뷰 그 다음에 Extra Cultural Activity 특별활동 그쵸? 그 다음에 Additional Condition 흔히 말하는 추가 활동들 그 다음에 여기 인종 이 인종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금수수수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얘는 어려서부터 잘 사는 애였어. 또는 부모가 교육받은 사람이었어. 그럼 얘는 공부를 잘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애였어. 그럼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 학교 아이가 UCLA를 지원했는데 걔는 떨어졌어. 근데 점수가 1520이었어요. 1220만점에 떨어졌어. 근데 양병중 선교사님은 자녀가 필리핀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죠. 근데 평균 점수가 SAT 점수가 1350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됐어. Question mark 왜 했을까요? 대학은 그 학생의 환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상의 점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olistic Review 전인격 어드미션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삶에서의 경험 Leadership 그 다음에 교사분들의 추천서 자 그 다음에 상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하나만 보지 않죠.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거 여기 하버드대 보니까 전체 학생들 보니까 8000명 이상이 만점 GPA 평점이고 3400명 이상이 SAT 만점자 그 다음에 2700명 이상이 그 다음에 SAT 여기 보면 수학 만점 그 다음에 영어 만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기본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겠다는 거예요. 공부는 기본인데 근데 우리 자녀는 공부도 못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꼭 하버드 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그 시점이나 또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학생마다 다 달라요. 달라. 그러면서 지금 라이프 앤 커리어 자체라고 한다면 인포메이션 미디어 테크놀로지 스킬 지금 적성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진로도 말씀드리면서 이 네 가지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디어 테크놀로지 쪽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계속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온라인에 간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모든 원서들이 지금 구글 드라이브로 다 집어넣으라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뭐냐 내가 옛날에 활동했던 것들 글 사진 포트폴리오 심지어는 영상 이런 거 다 집어넣으라고 나와요. 연대기로 다 나와요. 페이스북 링크까지 넣으라고요. 유튜브 링크 다 누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봤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더 관심이 있지 내가 이걸 크리에이터로 가는 그것까지 한 발짝은 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에 대한 환경과 격려와 동기를 주는 부분은 선생님과 부모님과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단순히 자극적인 걸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 걸로 만드는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이 앞으로의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칸 아카데미라는 과학 경시대의죠. 온라인 포맷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여기 마이클 빌 게이트의 스폰서도 들어가고 마크 자그벅 페이스북 창출하도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후원들을 하고 있는데 과학 경시대의가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론이 나오죠. 이 친구가 작년에 우승했던 친구예요. 샌파라스로 살고 있는 중국계 2세인데 여기서 우승하면 흔히 말하는 MIT EAO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것 이론적인 것 커뮤니케이션 스퀘어 전달료 그 다음에 그 안에 사고력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로 나오냐? 영상으로 나오냐? 이건 지금 저희 학교 에멜리가 지역 예선과 대륙 예선이 다 통해서 들어가요. 저희 지금 현재 이거를 중학교부터 지원할 수 있어요. 딱 3분짜리 미만의 영상인데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친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업 때 숙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숙제로 주기보다는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전번째로 IT에 관련된 요즘 유튜브 보는 거 싫어하는 애들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흔히 말하는 부모님들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사주고 또는 핸드폰을 사주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그것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을 꾸준하게 학업에 대한 내용들을 플랫폼으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떠한 장면을 찍고 본인이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를 기본적으로 쳐본다든가 큐브를 한 번 해본다든가 미술을 한 번 그려갖고 인트로를 한다든가 영어에 대한 스피치를 한 번 글을 읽어서 한다든가 요즘 대부분의 유튜브 튜토리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초자들입니다. 기초를 위한 거지 어드밴스되는 거는 다 돈 내고 하라고 그래요. 강습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들이 받는 시너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그러면서 편집 스킬도 올라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받는 스킬도 올라간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리고서 아이레디도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 아들이 하루 I hate 아이레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싫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장창 한 5년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온라인의 교육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희가 적성 진로를 보면서 여기까지 큰 틀을 봤어요.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fish라는 단어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성 진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진로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UC Berkeley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리서치가 거의 같아요. 같이 나오고 몇 년 나오더라고요. 로케이션을 본다는 거예요. 대학교 볼 때 그 다음에 환경 학교 환경 사이즈 그 다음에 학생은 몇 명이냐 전공은 얼마큼 뭐가 제공되냐 등록금과 일반 스카우트심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냐 이게 대학만 들어갈까요 유치원도 해당되고요 초등 중등 고등도 해당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직업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지 지방이나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거 딱 하나만 보지 않아요 딱 하나만 안 봐요 근데 그 하나가 주는 이유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큰 파이로 본다는 거예요 전입교육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육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분명히 이 중에 하나가 뭔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적합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학생 성공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엔 적성과 진로를 봤을 때 그 학교 이름을 보지 마시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학교가 추구하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홍콩 대학들 절대로 크리테사지 하는 게 아니라 랭킹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랭킹 우리 학교는 메디 메디 근데 죄송하지만 좋은 학교일수록 메디라는 단어를 거의 쓰진 않아요 약간 좀 어중간한 랭킹이 있는 학교들이 그 랭킹을 많이 쓰지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명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교육의 철학과 미션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적성과 진로를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부터 심행학까지 과정에 있을 때 두 번째 과연 그런 교육의 환경이냐는 거야 버컬리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기본이 매 수업이 3천 명이래요 그것도 교양 필수가 3천 명 작은 인원이 몇 명이냐 500명 제일 작은 40명에서 50명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성격이 외향적이면 더 적극적이면 또는 탐구심이 많으면 큰 학교가 맞다 근데 약간 소극적이고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 학생일수록 사립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 왜? 멘토리십에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포텐션 잠재력이 적성의 잠재력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monstrating the core passion for talented development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그 은사들을 어떤 열정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더 나아가서 교수나 친구들이나 인스트럭터들이 그 학생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학교 더 많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교 이것이 학생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그렇죠? 학생이 이슈가 터졌는데 가만히 둔다 또는 학교 철학 교육 철학이 별로다 또는 학생이 시간을 더 많이 학생한테 사용을 안 한다 학생 성공에 되게 저희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학생의 다양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성을 꼭 무슨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들 보면 다 출신이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또 환경도 성장하시는 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를 거고요 심지어는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도 다를 겁니다 심지어 신앙의 관점도 그것이 다문화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배운지 그거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수나 선생님들의 그 문화 언어 갖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수업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7번에 읽으면 더 많은 International Study of Broad 교환 프로그램 대학을 대학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제가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 연대나 이런 데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로망스가 있어요 여기서 다니다가 외국에 가는 애들은 연대나 이대나 서울대나 익신지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렇게 와요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지금까지 제 경험은 다 술 먹어요 나이클럽 가고 그게 로망스야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갖고 성적이 확 다운돼갖고 돌아가서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시간 낭비하는 물론 그렇게 다른은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뭐라고 하면 아프리카로 가라고요 차라리 아프리카로 가라고 차라리 캄보디아 가라고 그런데 가서 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유럽에 가서 문화를 배우든가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가서 타 문화 타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질의상 가는 것도 또는 어떤 사회 봉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기술 Electronic Technology Internship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나라는 참 어렵지만 꼭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고2 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시키세요 어떻게 시키냐 베스틴 로빈스 가서 보내세요 그런데 가서 적어도 몇 달 얼마씩 벌도록 한 세 달 네 달 정도 일을 시켜보세요 일을 하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을 시키고 그 안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나중에는 에세이로 또는 본인의 체계화로만 만들어보시죠 교육에 큰 성장이 될 겁니다 왜 돈의 중요성도 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 감사할 거예요 절대로 돈 갖고 융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십 부분 그 다음에 서퍼리프 캠퍼스 프로 인바리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다음 피어 서퍼리 이게 보면 학생 성공에 있어서는 학생의 학생을 가르치고 또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름 겨울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뭔지 보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한 그런 메이저가 뭐냐 지난해 제가 강의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탠드 메이저가 가장 많아요 이공계 쪽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또는 바이오 쪽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 바이오 중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생물 물리 화학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발전될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인문계 쪽이면 당연히 똑같아요 비즈니스 쪽 경영과 경제학은 다릅니다 경제학은 이론을 가르치는 거고 경영은 실질적인 거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의과 쪽 특히 간호나 또는 치료나 또는 풍력발전이나 이런 약간 좀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소셜 케어 뭐르죠? 사회복지 사회복지 쪽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 자녀 중에 케어에 관심이 있고 남을 돌보는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한다면 사회복지 쪽도 상당히 좋은 직업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쿡스 레스토랑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따라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인구 절벽에 확 대면서 벌써 꽤 됐죠 패밀리 비즈니스로 간 지가 꽤 됐죠 3대 4대째 레스토랑 한다든가 이런 쪽 그러면서 그것을 쭉 되는데 저희 나라도 아마 일본 따라가 많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런 식당이나 이런 것들 요즘 식당 운영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걸 또 비즈니스화 시켜서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유망받는 직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공계와 인문계 쪽이 같이 공존하는데 특히 UC 계열의 학교들을 쭉 봤을 때 UC 계열 같은 경우는 점점점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경쟁 자체가 더 특히 직업도 많이 생기면서 UCLA거든요 점점점 퍼센티지 자체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UC Berkeley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서 이게 지금 UCLA거든요 UCLA에 가장 많이 제공되는 과 그런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과학 쪽이에요 더 많이 뽑고 큰일 말하는 더 많이 배출하는데 왜 직업이 더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정치학이나 또는 어떤 인문계 쪽이 더 들어가기가 더 힘들지 이공계 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엔지니어링 스쿨 가려면 또는 어떻게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엔지니어링 스쿨 자체는 더 요구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수학 쪽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화학 쪽이나 물리 쪽 많이 보고 그다음에 경영대에도 수학 쪽 많이 보고 그런데 오히려 인문계 쪽은 활동명을 더 많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뽑는 것도 바이오지나 바이오메리컬 사이언스 같은 이런 쪽은 훨씬 더 많이 뽑기 때문에 더 많이 뽑으면 더 지원자도 더 많다라는 거죠 또 이건 UCLA 같은 경우에요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UCLA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소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으로 많이 보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이나 어떤 사회학이나 또는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봐서 이쪽에 더 많이 뽑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학 역사학 그다음에 심리학 이거는 기본적인 모든 인문학의 철학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학 이거는 가장 기초 학문이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전공을 대부분이 애들이 몰라요 11학년 11학년 뭘 할 거냐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제 딸도 그래요 요즘은 가끔가다 춤추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정말 잘 추워야 되고 좋아할 나이죠 음악도 좋아할 나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 저는 보통 얘기를 뭐냐면 첫 번째 이공계냐 인문계냐 또는 예체능 쪽이냐 그걸 이제 가요 같이 그러면 이공 인문계 쪽이다 그러면 난 잘 모른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틀에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어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쪽으로 가장 많이 왜? 이게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공계 쪽으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저기 뭐지 생물회나 이런 쪽으로 쭉 관련된 것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의과대로 의외과 쪽으로 간다는 거 그렇게 가죠 미술이나 그 다음에 음악 쪽으로 가는 친구들 보면 11학년 때까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또는 12학년 때까지 고민하는 왜? 가야들도 알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탁월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대학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에서는 제가 보통 권장을 두 가지 철학을 다 잡으라고 그래요 보통 미술이나 음악이나 일반 인문계나 자연계를 하는 애들 중에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요구하는 게 그런 예체능 활동들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나가서 어떤 수상 경력이 있다든가 또는 체육의 경험이 있다든가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일반 어드미션에 또 하나는 어떤 학교들은 트랙을 두 개를 해갖고 장학금을 두 개를 줘요 그래서 복수전공을 지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으로 했던 애들 미술을 했던 애들한테는 미술에 대한 장학금 음악에 대한 장학금 인문계에 대한 장학금 또는 이공계에 대한 장학금 이 두 가지를 다 주죠 그러한 다음에 언제 결정을 해? 복수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사망할 때 결정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대학일수록 1, 2학년 때는 전공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대신 그 대신 관심있는 디파트먼트 부서는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일 때 해당하는 과를 필수로 해요 그러한 다음에 사망할 때 그 해당하는 요구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로 들어와야 된다 버클리 그러면 평균 1년일 때 점수가 3.5 이상 그 다음에 어떤 과목 그걸 프리 레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수 요건 과목들을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프리매드 프리매드 의외과에 간다면 생물이나 이런 걸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절차에서 애들이 적성을 잘 모른다 It's okay 그 대신 관심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언제냐 대학교 1년일 때 그리고서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건지는 그때 가서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학생들은 특히 미국 대학이나 이런 데는 토플만 보셔도 돼요 절대로 SAT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SAT나 SAT를 요구하는 점수가 왜 필요하냐면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왜냐 공립학교 나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받아주지만 미국 아이들처럼 원어민인처럼 똑같은 급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권 대학 흔히 말하는 42권 대학 흔히 말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UC 어바인 기회 레벨 또는 NYU 버스턴 대학교 이런 급증의 상위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SAT를 봐야 돼요 그 학교들은 요구를 해요 그래서 SAT 없이 대학을 좋은 데로 가나요 저는 그런 케이스 못 봤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얘기하면 장학금의 기회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강조드린 게 뭐냐면 돈을 쓸 때 돈을 써라 언제냐 제 의견은 대부분이 대학원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대학원까지 가야지 거기서 전문성을 보기 때문에 학부 때는 재밌고 돈을 많이 절약하고 일 수 있는 그곳에 가되 대학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또는 물론 대학원 안 가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돈을 그때 많이 세이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래서 제가 일반 스탠다드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의 비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적성과 진로 부문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이 6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6년 6년 다르죠 6년이에요 6년의 기간 동안 전공을 최소 세 번 바꾼다고 그래요 저도 세 번 바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셨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미국 전체로 봤을 때 평균 졸업 보세요 50% 60% 80%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미국 전체로 봐도 그만큼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사하여 에듀케이션 자체에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팬데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상향이 어디로 간다면 보습 졸업 프로스펙 during pandemic more than others 뭐예요 graduate degree 대학원 degree 대학원 degree 이건 제가 말하는 게 하여 에듀케이션 미국의 유명한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원 또는 프로페셔널 degree 자체를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왜 인구가 줄면서 사람들은 더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전문성을 더 자 오늘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홀리스틱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진로를 봤는데 여기에서 대학을 선정을 하실 때 대학을 진로를 하실 때 과연 어디에 가장 필요가 꽂힐지 또는 우리 자녀는 어디에 핏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자녀들 진로와 적성을 하실 때 첫 번째로는 아까 자기인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인식 자기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내가 지금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오직하면 아이들이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칼리지 리트로치 클라스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성경이 쉽다는 걸 알아요 점수받기 쉽고 수업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런데 영어 수업은 수학 수업은 긴장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성경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칼리지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그 마인드를 리마인드를 계속 해줘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인식을 인지를 계속 꾸준하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그것들을 계속 병행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진로와 적성의 가장 기초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세이 아까 에세이 질문으로 나왔잖아요 그 질문에 토대로 해서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Bloom's Revised 텍스터미라는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현재 4C's의 영향과 거의 같다고 봐요 첫 번째 Remembering 이걸로 좀 더 브락딱 시킬게요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Evaluate 평가하면서 Creating 그냥 창의성으로 가야 된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나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1번 2번에서 기억하는 잘해요 외로운 거 잘하고 이해까지는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병행으로 실천까지는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크리에이티빙 크리에이티빙 창의까지 가기가 상당히 기간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저는 대학교 대학원 가서 대학원 끝날 때쯤에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길렸던 거였죠 보면은 브랙다운 시키면 Remembering 해갖고 Can the student recall the information 그럼 인포메이션을 기억하냐 두 번째 Can the student explain the ideas and the concept they have Remember 그걸 이해하면서 그 개념 자체를 기억했던 것을 설명할 줄 아냐 그 다음에 세 번째 Can the student use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the new context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줄 아냐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맨날 A를 이렇게 글을 쓰다가 다른 각도에서 쓸 줄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관점을 가질 수 있냐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나도 모르는 답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적응력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분석 Can the student distinguish between the different parts and understand how they are connected 그런 상황 자체를 내가 과연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면서 적응하고 평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더 낫게 그리고 더 낫게 창의성 있게 더 만들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제가 지금 저희 학교 벌써 직원이 20명이 됐어요 저도 나이가 50이 됐는데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일하기가 참 어렵다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이유가 뭐냐면 생각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정관념과 고정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벗어나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그 두려움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키우실 때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서 선을 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이게 아니에요 더선 알 수 있는 갈 수 있는 공간을 무한대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범주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기초 실력과 생각과 관점들을 생각의 패턴들을 바꾸면서 어느 날 갑자기 job을 A로 했다가 B로 바꾸는 두려움이 없는 그 아이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한 번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을 우리 자녀는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한 달 하면 크리에이팅 할 때 ability to invent compose design a new concept or idea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학교 부모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저한테 두렵습니다 저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 두려우실 거라고 모르니까 흉내만 내실 거라고 모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내 것이 있다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것을 개념으로 생각으로 뿌리로 이론으로 거기에 올인하시면 그거의 전문가가 되실 거라고 어려운 단위입니다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 및 이런 기반들을 아까 카마코에 했었죠 아이들은 현재 그런 과정을 밟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현재 기승전결에 우리 자녀들이 과거에 있고 진로와 적성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점점 글로벌라지 되길 원하고 희망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더 신토불위가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더 신토불위가 되고 있습니다 더 불안해하고 있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불안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해야 되는구나 간단하게 이 다방 아시죠 한 유순 형제 회장이죠 제 교회 이전 교회 청년이에요 저 학교 왔었어요 저 학교 두 번 왔었죠 요즘은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빠졌는데 이 친구가 왜 다방 대표가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3천억이 넘어요 자산이 처음에 시작을 서초동 법원 쪽에 있는 데서 친구 4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세요 아주 FM이세요 경기 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큰일 말은 인재 인재 첫째 형 한일순 변호사 저 학교 이사잖아요 그 친구는 서울대 나오고 북경대 나오고 콜롬비아 나오고 명문에 명문에 나왔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중퇴해요 그러고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게임만 했어요 자기는 IT 쪽으로 가겠다고 아버지가 그거 참겠어요 반대하고 난리 치지 그리고 결국 집에서 나왔어 그래서 막 자기가 돌다가 결국은 검정고시 받아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도 겨우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아버지는 그때 오셔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가 뭘 봤냐면 흐름을 모으게 된 거예요 흐름 뭘 흐름 그러냐면 온라인의 플랫폼의 흐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만한 친구들과 천만 원씩 투자를 해갖고 4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조그만게 만들어갖고 서초동 법원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한 거예요 첫 2년을 저희 학교 시작할 때 같이 했어요 저희 학교 첫 홈페이지에 2층 거 만들었어요 맨날 저한테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요 저 좀 밥 좀 주면 사실래요 맨날 이러니 그러다가 점점점점점 힘들었죠 엄마가 맨날 요리다 그러다가 그러나 갑자기 벼룩시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벼룩시장에서 이 다방의 웹을 보디만 이거 괜찮다 우리가 투자를 해주겠다 그때부터 되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죠 지금은 이게 된 건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자기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포메이션 정보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나라 가서 얘기하고 관련자들과 얘기를 딱 다 용어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파악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물론 거기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운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영어로 위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하나의 도구로 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삶에 있어서 가장 이제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점점점점 국제화가 되면서 지금 영어로 안 하는 컨퍼런스나 또는 어떤 발표가 있나요 올림픽이나 봤을 때 이거를 역행을 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시각 자체는 볼 수 있는 분석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장 볼 수 있었던 것 중은 부모님의 기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어려서 자기는 실패자였고 자기는 아버지 형만큼 되지 못했던 자기는 그거를 절대로 인정 안 했어요 자기는 자기다 나는 그것을 갈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갔던 거죠 교회도 잘 안 나왔던 친구 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세 번째 관심과 시간의 비례 전공과 졸업 비율과 실패와 성공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바뀔 때마다 시간은 더 걸릴 거고요 돈은 더 많이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적성이 뭐니 진로가 뭐니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너가 관심있게 할 분야 재밌고 더 많은 성장과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적합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관심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를 결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 대학을 결정해서 대학의 이름으로 대학을 전공을 정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다 보면 졸업이 6년 7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실패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인내하시고 용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네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 온라인 플랫폼이 현실세계로 전환하라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 관점에 왔을 때 우리는 여기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임차인이에요 괜찮습니까 인내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다 임차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지구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자체도 인간이 봤을 땐 소유력 소유력 욕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충족을 위해서 근데 이 온라인 자체는 앞으로 우리 삶의 이전은 하나의 문화 또는 기본적인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더 하시길 원하십니까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각 영역 심지어 학원 교육 티칭 심지어 메디컬 스포츠 모든 분야 기본적인 거예요 온라인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동떨어지는 적성 직업은 이제는 끝났다고 정해져 봐요 이게 온라인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다 안 해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게 좀 땡겨진 것 뿐이지 땡겨진 것 뿐이에요 그 가치가 더 올라간 것 뿐이고 그것 때문에 관심이 더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교육 저학 삶 자체가 이제는 온라인화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성이고 진로일 겁니다 분명히 학교 규모 교회 규모 이제 작아질 겁니다 분명히 온라인 형태가 더 커지고 온라인 스쿨이 더 커질 거고 온라인 교회가 더 커질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아까 전인격 교육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거를 신앙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전인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제일 중요한 개명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한 대만 잘 알았지 말고 전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제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 결론은 뭐냐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애들은 신앙 안에 잘 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걔네들이 정말 못 될 애들이 없죠 공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신앙과 인성과 전체적인 관점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인지와 또한 지혜가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분명히 폭발적으로 터질 겁니다 그 시점은 우리는 모르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마지막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사문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 줄 그 걸음을 스탭 인도하시는 이는 요아 신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2주 전에 아프시고 누우셨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한테 딱 하실 말씀 너는 너의 자녀를 그렇게 끌고 갈 생각 하지 말아라 제가 딱 5분만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6학년 때 5학년 때구나 5학년 때 6학년 때 대추동으로 흔히 말하는 엄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남에서 저희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시려고 간 거죠 그러고서는 거기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강남에서 있으면서 제 친구들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독서실 흔히 말하는 과외 과외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 과외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스파라트 학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3개월 동안 거기 들어가서 철장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눈을 딱 떴는데 아버지가 짐 싸래요 중3 때였어요 중3 그때 고등학교식 합격하고 그러고서는 3개월 동안 있는데 선행학습해야 된다고 그걸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지금 구리에 완전히 깡총했어요 그 논밭에 딱 빌딩 하나에 철조망에 있는 스파라트 학원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러고서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 못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동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도 공부를 좋을 결과가 안 나 그러다가 대학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심지어 세 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포기냐면 내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전에 대학을 하나님한테 내가 신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 가면 다 공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저한테 너 어느 대학 갈래? 이때 뭐 신학교 갈래? 그래 거기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생각나요 신학을 갔는데 너무 회의 흔히 회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날 공부를 좀 했는데 애들은 다 못한 애들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교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회시문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거기 3년을 거기 가서 뭐 했냐면 3년 동안 다음에 사역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어? 나도 변해야 되겠다 나도 변하게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장에 조그만한 혹이 생겼는데 그게 오랜 만큼 커져가지고 그거를 군대 가기 딱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군대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다가 연장을 하려는데 군대에서는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육군으로 갔었어요 아니 공군으로 처음에 갔다 공군으로 갔다가 그날 면제받고 올라간 다음에 다음날 육군으로 갔다 이만 육군에서도 갑자기 저보고 면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이틀밖에 안 갔어요 진짜요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군대 안 간다고 난리 쳤었던 분인데 이틀만에 3일째 딱 왔죠 머리 안 깎고 그것도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이거는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러고서는 복학을 하려면 1년이 남아갖고 우연치 않게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간 거예요 갔는데 영어도 안 돼 있죠 준비가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뭐 아는 사람 아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간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20년간 그 와중에 IMF가 터지고 그 와중에 프라임 로그인스 세컨 터지고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지만 결론이 뭐냐면 지금 과정을 쭉 보니까 저는 신학을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PhD 과정을 합격한 다음에 갑자기 바꿨어요 난리가 났죠 집에서 왜 바꿨는지 아세요? 브라질 선교 갔더니만 저는 목사 전도사였죠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오히려 교육학이나 의과 하는 애들이 의순하는 애들이 더 선교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충격해 너무 충격받아서 하나님 나 이제 전공을 바꿀래요 하고 아마존 강 위에서 제가 그 기관적이 기억이 나요 오자마자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경영학으로 했습니다 경영학 3년을 2년 반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교육학으로 갔어요 나도 모르게 간 거예요 멘터가 박 교수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따라간 거죠 하다 보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토탈 23년 정도를 했어요 지겹죠 저희 어머니는 지겹다고 그래요 제 와이프도 많이 힘들었고 제 동생도 저하고 거의 같아요 제 동생도 지금 문문학과 박사인데 그 친구도 10년을 이태리아로 했어요 이태리아까지 가서 유학을 한 친구예요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기 한 학기 남겨놓고 외대에서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국문과로 가겠다 지방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선 국문과로 한번 서울연구대에 한번 가봐라 그런데 연대가 됐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도 20년을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쭉 와서 보니까 이 베다스타 연모 38년 중등평자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 순간 진로를 정할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로를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뭐였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냐라는 질문 뭘 위해서 38년 된 중등평자가 당연히 병 낫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뭔지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문하자는 당연히 낫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은 낫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급함과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글쓰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산으로 방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성 진로 어떤 성칙에 만족을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계속 이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냐 그런데 왜 하고 싶냐라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내려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던 그 순간까지 내려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내려놔요 우리 자녀 적성 진로 지금도 걱정해요 앞으로도 걱정하실 거고요 죽으실 때까지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각인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알매도 불구하고 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아야 되나요 왜? 우리의 계획은 절대로 끝까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잡 내가 계획했던 직업 앞으로의 직업 절대로 그거 동일하게 갈 수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가 낳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또한 그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 자녀와 저희가 기억을 한다면 앞으로 저는 제 꿈이 있어요 저는 온라인 스쿨을 정말 크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교제에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교육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와중에 힘든 과정이 참 많겠죠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온라인도 배워야 될 거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될 거고 오늘 장시간에 내용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아까 기승전결 였던 것 같아요 기승전결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승전결에 우리 자녀와 우리는 어디쯤에 있고 거기에서 내가 과연 이 적성과 진로를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그런 큰 관점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신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보내실 거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주실 거고 그러면서 그 자녀가 부모님이 주신 유산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성과 진로를 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분명히 자녀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부족한 제 긴 강의를 한 두 시간만 했네 죄송합니다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 저희들이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 나 스스로 부모인 나를 바라봤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움도 있고 조급함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여 앞에 고백하기로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계획함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우리 자녀를 주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또한 물질과 또한 영적인 강건함과 또한 건강과 내 영혼이 잘당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함이 우리 자녀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 매 순간 어려울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쉽게 막힐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의 시절에 하나님 저희들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삶 가운데 꼭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실천하여서 정말 좋은 우리 자녀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